후방 지원 담당 나유빈이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관리자님을 보좌하겠습니다 적성에 잘 맞는 자리네요 관리 시스템에서 새로운 개선점을 발견했습니다 어서 보완해야겠어요 말도 없이 사라졌다 나타나시는 건 예전과 같으시군요 대화는 언제나 팀워크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수연이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지만요 펜일전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펜일전대가 할 수 없다면 누구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군요 이 시간대에 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잠재력으로만 따지면 수연이는 관리국 최강의 카운터였죠 물론 지금도 그녀는 강합니다 관리자라는 건 지금은 비밀이라고요? 걱정 마세요 전 입이 무겁거든요 펜일전대가 사라졌어도 늑대의 문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 언제나 펜일전대의 나유빈입니다 스승님이 우릴 버리더라도 전 관리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끊어내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때가 오는 법이죠 행정처리는 제 전문 분야죠 새로운 업무인가요? 펜일전대원은 모든 신속하게 해치우죠 소대 배치 완료했습니다 교전수칙 접수 완료 전투는 맡겨주십시오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대로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관리자님의 계획대로겠죠? 항상 저보다 한 걸음 앞에 계시네요 제가 엄호하겠습니다 생존자는 신속하게 퇴각하세요 이것도 관리자님의 계획대로겠죠? 언젠가는 저도 그 결말을 알게 될까요? 제 장기를 발휘할 시간이네요 작전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술 격차가 인상적이네요 CRF 출력을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어요 힘을 추구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의 이 힘이라면 그때 스승님을 붙잡을 수 있었을까? 관리자님이 무슨 생각으로 관리국을 만드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실 거라는 걸요 좋습니다 관리자님의 협상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로군요 수연이에겐 비밀입니다 자기도 인상해달라고 난리칠 거거든요 이 정도면 준수하네요 좋은 협상이었습니다 관리국을 문제없이 이끌어 나가시려면 좀 더 노력하셔야겠는데요 잠재력으로만 따지면 수연이는 관리국 최강의 카운터였죠 물론 지금도 그녀는 강합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모든 기회를 만드신 건지는 usando